요한 2서 1장 장로인 나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도 사랑하는 택한 받은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는 우리 안에 거하고 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을 진리를 외선이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주 예수와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안에서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로다. 내 자녀들이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고 내가 매우 기뻐하였노라. 부인이여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내가 내게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라.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대로 행하는 것이라. 그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너희가 그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이라.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들어왔나니 그들은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라. 이것이 미혹하는 자여 저 그리스도라.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. 예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. 범죄하는 그리스도의 교리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없으나 그리스도의 교리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자니라.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되 그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아니하면 그를 집에 영접하지도 말고 그에게 무난하지도 말라. 예는 그에게 무난하는 자는 그의 악랄한 일들에 참여하는 자임이라.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잉크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며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기를 바라노니 예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. 너희 택한 받은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무난하느니라. 아멘.